네, 윤시윤입니다. 뭐든 열심히 하자가 좌우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한 특이사항이 있는데 서당을 다니셨어요? 저도 서당계 출신이거든요.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그냥 좀 빠른 템포에 잠 못드는 밤 빛내리고 기대됩니다. 볼까요, 일단? 볼까요, 일단? 자, 윤시윤이 라이딩을 잘했는데 눈풀이었어, 눈풀이었어. 네, 윤시윤이 심심하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허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튀기며 노래를 불렀지 내가 즐겨줬던 그 노래 장막을 보며 비해 보니 괘씸이 많은 날 불쩍해 우울쩍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자랑도 뻗지 않는 밤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무대가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예, 저도 부르면서 약간 지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도 느꼈대, 자기도 느꼈대. 어떤 생각을 하셨었죠, 노래 부를 때? 다음 곡 뭐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음 곡을 저희가 시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포기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씨는 지금 회자부활절을... 갑자기 왜 본명을... 아, 본명이 윤동구 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동구야? 시윤이름 동구야. 개명 전 이름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본명이신 거죠, 윤시윤 씨가? 예, 그럼요. 법적으로 본명이신 거죠. 그럼 시윤 씨라고 불러야죠. 아, 법적으로? 처음으로 다 그 이름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 시키시면 뭐... 춤 한 번 포함을 봐야죠. 춤을 한 번 봐야죠. 그냥 뭐 싸이 형님의... 강남스타일... 요즘까지 잘 몰라요. 네, 강남스타일 한 번 볼까요, 그럼? 시윤이 지금 우리가 긴장되지? 땀난다고요? 그렇네. 오빤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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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따와서 워픈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여유 안은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식기 도전의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너는 선호해 너는 선호해 오늘 왜 가 야 또 여자 야 너는 선호해 우린 왜 가 우린 왜 가 워픈 강남스타일 워픈 강남스타일 워픈 강남스타일 워픈 강남스타일 워픈 강남스타일 전혀 부끄러움 같은 걸 안 타시나봐요 그 부끄러움은 타긴 하는데요 창피함을 몰라요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정신인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정말 이 배짱만큼은 저희가 이거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네네네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여기서 좀 뻑 갔어요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파격적인 무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평소에 좀 랩 음악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요 그럼 평소에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지 저는 저기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교양 드보르작 드보르작 아시는 분 드보자 드보 드보자